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멤버들의 이런 거친 남자의 모습이 있다는 걸 세상 오늘 알게 됐고요 또 케빈군이 좀 파격적이네요 아 그래요?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고 또 도우근 특히 도우근도 많이 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두 친구에게 기대를 걸어옵니다 이번 앨범에서 저희들이 좀 파격적으로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섹시미 그런 생각을 해서 멤버들 하나하나가 다 섹시한 표정, 섹시한 눈빛, 섹시한 몸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저희들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더 많은 여러분들께 저희 멋진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모든 월드, 월드 투어를 한번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요 네, 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저 유키스 항상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고요 그리고 유키스 소심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키스였습니다 도라 도라 나일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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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